야, 너 뭐야? 뭔데 여기서 나와? 잡아. 어서! 아, 이상하네. 쥐는 들에 살아야 되는데 웬 이쁘장한 쥐새끼가 사내 사내? 그지? 사내 새끼가 귀엽잖아. 조그만 게 불쌍해서 어디 잡겠어? 그럼 나 줘. 사내 새끼 아니니까. 너도 존심 있지. 여자 손목을 비트는 건 좀 그렇잖아. 여자? 마라탄. 붙는 건 날아가자.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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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